5. 나란걸 알아 나 후회없이 살아가 김호애 너를 붙잡아야 할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나 그건 아마도 전쟁같은 사람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의 사랑이 이거 하자 이거 뒤에서 그냥 이거 때론 남남서로 우린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같은 사람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1,2,3 1,2,3 2,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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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4 2,4 3,4